그 다음 교통모를 짓자 됐어 완벽해! 완벽하다! 됐어 봐봐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자 7만4천명 좋아 이 다시 들어온다 허얼 5천명 나가서 미치 씨발라마! 아이 X같은 나라 X같은 나라 아하 돈은 많아 돈은 320 야 뭐야 장소가 닫혔다고 야 팔어! 야하 팔어 팔어 팔라고 병신아 야 우선 세금을 줄이자 그럼 너무했죠 제가? 제가 쓰레기였습니다 시간나 적자나 많지만 우선 사람들을 불러올려면 어쩔수없어 사람들을 불러올려면 어쩔수없어 음 시간나 이거 사람들을 불러올려면 어쩔수없는 일이야 음 점점 올라가네 X발 좋아 괜찮아 어 야 봐봐 줄어들고 있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오케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뭐야 이거 랜드마크? 좋아요 랜드마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랜드마크를 배치해야지 여러분 근데 이거 옛날에 되지 않았나 이거? 숲?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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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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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드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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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암아존 됐어 야아야야야야야야야 야암아 야암아 좀 두려간다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 노력 제 피나는 노력 때문에 시간당 동료분들 세금을 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되고있으면 102에 제 생일이네요 팔라고 이거 병신아 야 저야 파는거야 좋았어 띄웍띄웍띄웍 ㄴㄷ 좋아 죽었어 됐어 oem 만족 Graduate 좋아 올라가면돼 야 돈 많은 고가보100 이 턱 어디 땄어? 업그레이드! 오, 선을 좋아하는 거 보소 오, 이게 이런 거 가능하네 분수! 독수리 대가리! 발코니 좋았어 우와, 선을 좋아하는 거 봐봐 우와, 아이 라이크! 아이 라이크 디스! 우와, 대박이었어 대박이다 뭐야 경찰님, 무슨 문제죠? 없네 랜드마크 지쳐 랜드마크 지어도 돼 빅벤! liqu 엑스포 만들까? 엑스포 mówящמ 귀가 완전 크다 엑스포 미친 WAX 뿌 narc 땅 여기 guide 다 밀어야 돼 다 밀어야 돼 백 예배소 예배소 딱인데 다 해야돼 거줄지 밀어버려야돼 안되 그러면 치아 넙되고 있어 아이 뭐만하면 치아 넙지어 계속 뭔가 문제가 일어나면 그거 집중을 해요 지랄하지마 지금 요촌 날 열심히 다 됐구만 개새끼가 풀 업그레이드 했어 아이 계속 뭐만해 훈숨하고 있네 좋아 안돼 판자 왜 밀어 안돼 애들도 겉 커진다고 이 사람들 사람이야 이런 애들이 너라고 이런 분들이 너네요 여러분 너네입니다 너네 너네입니다 너네 근데 밀어버리라고? 너무한거 아니야? 자살하려고? 뭐야 이거 근로자 부족 씨발 맨날 부족하대 네 이걸 이렇게 짓기도 좀 모았네 됐어 오 82,000명 됐다 헤헤헤헤헤헤헤헤헤 오 음 어 거기서 허기지만 나쁘지 않네요 우선 물도 야 물 깨끗해졌어 그거 하나 지우니까 물 괜찮아 전기 오케이 오케이 무로케 하스 오케이 똥봐봐 여기 아유 똥 아유 똥 아유 똥 잘그러네 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죄송합니다 82,000명 늘었다 아 좋아 좋아 오야야야야 사람들은 행복해 야아 좋아 사람들이 행복해 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오 좋아좋아 또 업그레이드 해야 돼 이거 야호!! 너무 많은 세균 시간관절 레벨을 자주 하네 좋았어 시간관절 지금 몇번 업그레이드 몇번 업그레이드 했지? 좋았어 좋아좋아좋아 근로자 부족 근로자가 부족하다고? 미친 얼마나 근로자가 부족해 야, 드디어 아, 안타깝네 세금을 더 줄이자 저는, 저희는 세금을 줄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마음껏 놓을 수 있게 세금을 원위치인 9%로 하여섭니다 적자는 어쩔 수 없는 일이나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정부는 이런 개소리를 하겠습니다 흐흫 좋아 어쩔 수 없어 어 근로자 부족 시발 근로자 개새끼들 아닙니다 야, 판다 떼기 캡 야, 판다 좀 빨리 꺼두 위라노 일 안 해? 이 판다 떼기 새끼들 여기를, 야, 여기를 또 업그레이드 시킬까 여기 업그레이드 시킬까, 여기? 여기를 또 이렇게 하는 거야? 어, 될 것 같은데 여기? 일어나서 그대로 어설픈 정상들을 깨버린 선사를 하곤 선 가능성이 있는 도전의 보험을 시작했어 그 길에 난 변화를 벗어난 변질이 돼버린 병신들의 몸만 땅에서 빠져만 설치면 가세 불이킨 적이 너무난만 땅 여기다가 공항을 지을까? 공항을 못 알아 지어 공항 못 알아 짓습니까? 안되네 이게 공항을 못 알아 지어 솔직히, 솔직히 말해봐 공항을 왜 지어? 이 지을 필요가 없어 그냥 니들 보고 싶어서 지, 지으라고 하지마 짜식아 별로 필요 없어 차라리 근로자를 졸라 하자 좋아 좋았어 지늘이 보고 싶었어, 씨발놈들 됐어 도로 삐뚤어진 거 어쩌서 이건 어떻게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 이게 도로가 기울어져 있어서 어쩔 수 없어 근로자들이 산업이라고 아니거든 아 이거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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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존나 안보이지만 석유랑 플라스틱 팔고 있어요 석유랑 플라스틱 졸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계속 나오는 거야 처음에는 저공인데 그 이후는 제가 어떻게 팔고 있는 거야 야 봐봐 고충 들어와 고충 들어와 들어와 고충 들어오고 있어 저 저 저 왓더 또 왓더 여전히 근로자가 필요합니다 시발 일하러 가러 어디네 야 일하러 가 땅을 못 넓혀요 땅을 못 넓혀요 근데 이게 미래 도시 있거든 미래 도시 미래 도시는 땅을 넓힐 수가 있대요 미래 도시 하라니까 이 아이디 주인이 안 사네요 사아 아닙니다 저 근데 이 판자촌 언제 커지냐 진짜 석유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요 아니 업그레이드가 안된다고요 아이씨 뭘 보고 업그레이드라는 거지 업그레이드가 안된다 저 저 공원 하나도 없죠 공원 광장 광장 이것 좀 좀 바껴라 얘들아 그 다음 좋았어 교통은 다 와 교통은 웬만하면 다 돌게 돼 있어 전차를 또 지를 필요는 없고 별 문제는 없어요 지금 아주 평화롭게 야 다른 도시 볼까 봐볼까 여기 사람 존대 없잖아 자 가보자 운전 면허가 탈 수 있는 거예요 개빡아도리야 정류장 했는데 왜 시발 시민들이 자기가 운전을 하냐 에이씨 빠가도리 녀석 울산 현대 포스코 누군가 여기 뭐야 여기 팩토리야 프로세서 공장 야 얘 봐봐 시간나 16,000 헐 야 봐봐 이렇게 판다 떼기 총 쓰레기인데 얘네 적자 봐봐 적자 존대 적자 이 쩔깐한 곳에 이 쩔깐한 곳에 하고 있네 석유 지진이 일어납니다 부흥인데 지진이 일어남 킥 험 야 내깨 제일 쩐다 씨발 망가지나마 원래 뒤에 란데 데헷 벌써 셋이 돼가네 저도 수출하면 쩔거든 지금 쩔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저 88,000명 음 야 제일 무난해 진짜 아까 그거 보고 이거 보니까 거기는 프로토스 여기는 저 상대방 봐봐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는 진짜 슈퍼 아주 평화로운 테란 뭐라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멋있입니까 보세요 협회 업그레이드 안된다구요 이 시그락지 새끼야 하아 각퇴할게요 아까부터 씨바 업그레이드 안된다 씨바 킥 킥 개딱지다 씨발냥 좋아 아 이걸 하라고? 이거를 왜 해? 아니 이걸 왜 해? 필요 없어 나는 이쪽 놈은 잘하고 있어 봐봐 야! 시컴 시컴한 거 벗어 크으으으윽 여기를 중앙에 딱 이으면 될 것 같은데 또 이.. 아니 근로자가 부족한 거 이게 이게 그래 여기네 이게 아니고 석유 졸라 많은데 여기가 석유가 졸라 많은 곳이야 여기가 안 되네 여기에 아 진짜 땅값이 공원 때문에 없어졌다고요? 공원 뽀개자 안 되겠어 공원 어딨어 공원 공원 다 뽀개자 시발놈들 가비 공원을 타뽀개자 좋았어 가비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거주한 곳을 뺏어서 공원을 만들려니 됐소 이제 됐습니다 마음껏 이 일자리를 가지세요 여기 왜 근데 안 들어오죠 이거? 여기 왜 안 들어와 여기? 그쵸 여기 왜 안 들어오지? 들어가고 싶겠냐 좋았어 이제 여기를 좀 이어볼까? 뀨 뀨 됐어 오케이 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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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네, 5입니다. 심시티 5. 여기를 어떻게 하지? 여기를? 야, 도로 괜찮아. 지금 도로잼 도로 쩔어. 지금. 야, 멋있어. 멋있어. 큰 빌딩들이 마그마그들어오. 저 뭐야? 뭐지? 저기다? 대역사 시설. 저 어떻게 지은거야, 이거? 저 어떻게 한거지? 저 졸라 큰거야, 저거. 자, 완벽해. 남의 도시 좀 봐볼까, 남의 도시? 원유 비로. 광주. 광주. 컨트롤과 크루싱. 야. 1만명밖에 없어. 망했다, 저기. 안 부러워해. 쟤네 망하고 있어. 여기를 봐. 내가 제일 잘하고 있어. 좋아. 완벽해. 좋았어. 소망수 다 지어놨어. 다 지어놨어. 최고급으로. 음. 진짜 완벽하겠네, 이거? 뭐야, 이거. 서민주 주거지 여기. 중간, 미리 좀 들어 성장. 어. 오, 야. 빠르게 성장하고 있대. 오! 여러분들, 빠르게 성장하고 있대요. 좋아. 오케이, 오케이. 빠르게 성장중입니다. 여러분들. 빠르게 성장중입니다. 판자촌. 판자촌 여러분들. 힘내세요. 음, 좋아좋아. 어음. 판자촌 빨리. 판자촌 여러분들. 힘들어소어소! 좋았어. 바람. 바람이 분다. 산업지도. 상업지도. 우와, 멋있다. 이렇게 보니까. 땅값지도. 높음. 부적적. 나, 지금. 땅값이 높네, 여기가. 네, 녹화는 하고 있어, 지금. 야, 지금 봐봐, 여러분들. 세금을 3포 주였어, 3포. 근데, 지금. 좋아좋아. 잘 내고 있어, 지금. 좋았어. 야, 드디어. 오, 됐다, 됐다. 완벽한데, 지금. 적자 없어졌어. 헤헤. 적자 없어졌어, 오케이. 버스 타겠다니까. 정류장 만들었어, 정류장. 보세요, 여러분들. 초록색의 정류장이야. 게다가, 이거를 너무 막 만들면, 이거 딱 교통체정 걸린다고요. 제가 경험에 와서 알아요. 시바잖아. 지금 경험에서 우러난 플레이, 플레이하고 있네, 지금. 어? 짜식들이 말이야. 경험에서 우러난 지금. 플레이 중인데, 이씨. 좋아. 정류장을 존나 만들면. 존나, 존나 만들면. 응. 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이게 시발나. 이게 정류장이지. 안 보여? 이게 정류장이지. 뭐야 이게. 이게 없다고요? 있잖아, 이렇게. 여기 냈고요. 시발나. 개빡아새끼. 버스말고? 아이씨. 진작 말하시지. 진작 말하시지, 그래요. 아이씨. 갑자기 정류장이 없다고 하면, 버스정류장 말하지, 전차정류장 말하지. 삼넷을 물어봐. 야, 너, 야. 야, 정류장 어딨어? 아, 저기. 야, 없잖아. 야, 그, 버스정류장 말하는 거 아니야? 어, 난 전차정류장 말하는데? 이거냐, 시발년 아닙니다. 48분 평균 대기. 정류장 말하는 거. 당연히 버스정류장이지. 어휴, 씨. 적자, 적자, 적자. 좋아. 여러분, 아자아자, 화이팅. 응. 원래, 버스 기다려야. 오, 여기. 새로, 새로 건물 들어선다. 오, 여기 좀 높, 높은 짐인데 이거? 우와, 여기. 다섯 손가락 봐봐. 이거 손가락 같지 않아? 이거 아빠 손가락이래. 오. 본비우님. 1 더하기 2는 2.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쪽샷. 야, 좋아. 곧 10만명, 곧 10만명. 곧 10만명, 곧 10만명, 곧 10만명. 곧 10만명. 10만명이다. 하하. 드디어 10만명 됐다. 와. 하. 해, 제 목표가 10만명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과 Pelican. Ha, grands 한삭만명 ended? 이렇게 도전하셨습니다. 실제로장님이 이 advant자로 잘 준비하аны 다 KO칭 dejar은 kanтерес없습니다. 하게 될б 에. 좋망한 제품입니다. 감사합니다.